가요 가요 일로라도 땀물 좀 닦을걸 그랬어 이제 또 오늘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와 여기 집은 여기 샘이 나오는 데라 이게 여기가 샘이 나왔었나? 전봇대를 어떻게 2개씩 세웠나 몰라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농지용으로 했는데 이제 주거지가 들어오잖아 지금 11시 44분인데 32도야 지금 잠깐 그늘이 있어서 그렇지 그치 그는데 차로는 돼서 하늘 멋지다 파스냄새가 나는 것 같아 파스냄새가 나는 것 같아 파스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잘 발랐어요 성환이 물패스 차 안에도 물패스 좀 멘소래담도 일본 거래 속으로가 내려오는게 효과좋은것 같아 가격이 너무 좋네 이번던데 지금 시작 uz 한달 남았나? 한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러면 이제 좀 이런게는 그때쯤 먹을 수 있으니까 아직 햇살로 양경이 환경이 들어오는 중앙 안경이 잠시 잠시 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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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